네 안녕하세요 바니카측크입니다 범한 퓨어셀 한국투자 배정수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H로 다 청약을 했기 때문에 한투 배정 나왔는지 확인이 안되고요 참고로 경쟁률은 한투는 균등이 0.79주죠 79% 확률로 한주씩 받는 거고요 1500주 청약했을 때 한주 받고 한주 받으면 두주를 받아야지 평균이겠죠 한주 받으면 정말 최악이겠죠 두주를 받아야 평균이고 한주를 1500주까지 비례했다 그러면 한주를 받았다 그러면 균등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이나 DB, NH 배정이 된다 그러면 댓글이나 썸네일 이미지를 바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몇주씩 받았는지 댓글도 해야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상장일은 6월 17일이고요 미국 금리 이슈 때문에 조금 증시가 안좋죠 상장할 때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고맙습니다